김은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려사 세가에 기록이 나옵니다. 1017년 5월 15일 날 사망했다. 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도 역시 향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생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려 촛사람들은 거의 다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의 관직은 재상의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관직에 올라갔던 사람인데요. 수주 안산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이 김씨니까 이 사람의 본관이 안산 김씨라는 뜻이죠. 김문부 열전은 수주 안산현인이다. 이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품이 부지런하고 검소했다.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이거는 뭐랄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김은두는 아마 평생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안산에서 자기의 지위를 계속 높여간 사람입니다.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종 때 견관승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견관승은 관직 이름이죠. 한자로 이렇게 견관승이라고 쓰는데 이 관직 이름은 고려사에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견관승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관직인지 얼마나 높은 관직인지 하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해서 무신이 되어가는 이 길을 밟은 게 아니고 과거에 급제했다는 기록도 없으니까 과거 급제해서 문신의 길로 간 것도 아니고 대체로 이런 경우는요. 지방에 향리로 있다가 향리로 얼마간 복무를 하게 되면 중앙에 관리가 되는 길이 열리거든요. 성종 때 이 무렵이면 중앙집권화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 향리 집안의 젊은이들이 중앙으로 올라오는 이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방에서 그냥 지방 세력으로 남아있지 말고 중앙으로 올라와서 국왕에게 충성하는 관리가 되어라 이런 권장을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견관승이라고 하는 관직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 더 자세한 것은 기록이 없어서 알지 못한다 하죠. 목종 때에는 여러 차례 전임에서 어주사가 되었다. 견관승으로부터 여러 차례 다른 관직을 옮겨 옮겨 다니다가 어주사라는 관직에 이르렀다라는 건데 어주사는 역시 여기만 나오는 관직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말에서 뭐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임금의 주방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의 주방이라고 해가지고 임금님이 취미로 요리하고 이거 아니고요. 임금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궁궐 안에 주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금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이라면 이건 굉장히 뭔가 음식 중에서는 가장 고급의 음식을 만드는 이런 곳이었을 겁니다. 사라고 하는 건 대체로 그 관청의 최고 책임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아마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현종 초에 공주 절도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주는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고요. 절도사는 지방관리의 이름입니다. 김은부가 공주 절도사로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1011년 1월 7일 날 왕이 현종이 거란을 피해 남쪽으로 가다가 공주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현종의 그 피난길 그 고생하는 피난길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도에서 빨리빨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10년 12월 28일 날 개경을 출발했어요. 12월 30일 날 창화연에 도착합니다. 지금 경기도 양주예요. 여기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향리가 와서 왕께서는 나를 아십니까? 뭐 이랬다는 이게 여기서 있었던 일이고 1011년 1월 1일 날 창화연 근처에 도봉사라고 하는 절로 피신을 했고 그리고 광주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두 왕후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지체문 이야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스로 두 왕후를 찾아서 광주에서 사흘 동안 머물고 1월 4일 날 광주를 출발하고 5일 날 죽산 지금의 경기도 안성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1월 6일 날 천안에 갔고 1월 7일 날 공주에 도착을 합니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이 정도면은요.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인 거예요. 1월 7일 날 공주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김은부가 예를 갖추고 교회에서 맞이하며 이르기를 성상께서 어찌하여 산 넘고 물 건너 서류와 눈을 무릅쓰며 이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1월 7일이잖아요. 물론 음력 1월 7일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양력한 2월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추울 때입니다. 이 추울 때 쉬지를 못하고 공주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의대와 토산물을 바쳤다. 의대는 옷과 띠, 벨트예요. 옛날 옷은 이 띠가 없으면 못 입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입을 옷을 바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왕이 드디어 옷을 갈아입고 고려사에는 왕수갱의라고 돼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건 드디어 무슨 얘기냐면 개경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옷을 못 갈아입은 거예요. 옷이 많지도 않았겠지만 옷 갈아입고 이럴 겨를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은 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드라마에서는 하는 걸로 나오죠? 목욕할 여유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는 자유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드라마인데 역사 공부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남겨야 되는 게 또 본분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김은부가 바친 토산물들 이거는 호종관들에게 하사했다. 공주에서 무슨 토산물을 바쳤을까요? 지금 같으면 정한 밤 이런 거 바쳤을까요? 자 공주에 와서 현종이 처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 지방사람이 왕의 행렬을 어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고려가 건국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났어도 아직 지방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방사람들은 지방사람들은 고려왕실? 저 사람들 개성사람이잖아. 저 송악의 호족이잖아. 지금은 왕이라고 그러고 있지만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할아버지는 이 동네 호족이었고 왕실은 저 동네 호족이었고 우리 다 똑같은 거였잖아.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파견된 김은부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중앙의 관리입니다. 관리이기 때문에 그 지방 호족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왕을 따뜻하게 영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점에서는 뭔가 고려 초부터 지방에 미리 심어놓은 사람이 있대 왕을 안심시켜주는 이런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이래서 김은부가 현종의 눈에 딱 찍히게 된 거죠. 그 옆에 왕이 파산역이라는 데 도착했는데 이 파산역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공주 영역 안에 역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기록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파산역에 도착했는데 영리들이 모두 달아나버리고 영리라고 한 건 그 역에서 이라는 향리들입니다. 이건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지방 사람들이에요. 이 지방 사람들은 모두 달아나버리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달아나버린 거죠. 어주에 음식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임금이 먹을 음식이 장만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김은부가 또 음식을 올리며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받들었다. 김은부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공주 절도사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은부 옷도 드리고 음식도 올리고 김은부가 원래 공주 절도사 되기 전에 뭐였었죠? 어주사. 음식하는 여기에는 정말 일가견 있는 사람인데 이걸로 현종의 그 고달픈 피난길을 단 하루 동안인데 위로를 해줬던 겁니다. 1월 7일 날 공주에 도착을 했고요. 1월 8일은 완주에 있는 장공역이라고 하는데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현종이 공주에 머물렀던 시간은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1박 2일이었을 겁니다. 이 1박 2일의 고마움 이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의 행렬은 빨리빨리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1월 8일 날 완주에 장공역, 1월 12일 날 태안의 이니현을 지나서 정읍의 수다역 그리고 1월 13일 날 나주에 도착해요. 나주가 처음부터 개경을 출발할 때부터 목적지였습니다. 개경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 나주로 가자. 왜 나주냐면 나주가 고려 태조 왕건의 두 번째 부인의 근거지잖아요. 그리고 고려의 이대국왕, 혜종의 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주를 흔한 말로 어향, 임금의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주에 가면 나주의 지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주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공진을 보내고 해서 거란과 협상을 벌이죠. 왕이 나주에 도착하기 전에 1월 11일 날 거란군이 철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현종은 나주까지 갔다가 거란군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1월 21일 날 서울을 향해서 다시 나주를 출발합니다. 1월 24일 날 고부, 25일 날 금구, 26일 날 전주에 도착해서 여기서 7일 동안을 머물고 2월 3일 날 전주를 출발해서 2월 4일 날 공주에 도착합니다. 김은부가 있던 거기에 돌아간 길에 다시 간 거예요. 이 공주에서 6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김은부의 역할이 나오게 된 거죠. 고려사 김은부 열전입니다. 거란군이 퇴각하고 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공주에 머물렀다. 그것이 1011년 2월 4일이에요. 이때 김은부가 맞다를 시켜 어의를 지어올리게 했는데 어의는 왕이 입는 옷이에요. 옷을 새옷으로 지어올린 거예요. 그로 인해 그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여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현종에게는 왕후가 두 명이 있었어요. 개경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왕후 두 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원정왕후 김씨와 원화왕후 최씨였습니다. 이 두 명의 왕후 가운데 제1비 원정왕후 김씨는 이때 임신 중이었어요. 그 몸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해가지고 친정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 친정이 어디냐면 선산이었습니다. 선산이 지금 구미씨 선산읍이죠. 선산이 가까우니 돌려보내야겠다. 이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결코 가깝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원정왕후는 그때 선산으로 갔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개경으로 복귀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일단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뒤에 이 원정왕후에 대한 기록에는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는 얘기가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아이가 이름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영아일 때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사실이죠. 아마 이 아이가 제대로 낳아서 자라지 못했다. 아이를 하나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왕후는 원화왕후 최씨인데 나주까지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서 나중에 개경에 돌아가요. 이 두 번째 왕후와 동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주에서 세 번째 왕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래서 현종의 왕후가 세 명이 된 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왕후는 원정왕후 김씨, 원화왕후 최씨라고 했지만 사실은 둘 다 성종의 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성이 왕씨였던 거죠. 이렇게 왕씨와 왕씨의 근친혼일 경우에는 왕비의 성을 어머니 것을 따른다. 그래서 원정왕후는 어머니 성을 따라서 김씨, 원화왕후는 어머니 성을 따라서 최씨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왕후가 된 김은부의 딸은 달랐어요. 공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김씨가 됩니다. 원성왕후 김씨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고려 초부터 계속되었던 왕실 근친혼의 전통이 이때 끊어지고 조교의 혼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척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가능해요. 김은부가 외척이 된 거죠. 혼인 이야기는 뒤로 잠시 미루기로 하고요. 김은부 얘기를 좀 더 하죠. 이래서 김은부가 왕의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공주절도사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김은부가 형부시랑이 되었다. 형부시랑은 형부의 정사품 관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김은부가 거란의 사신으로 파견된 적이 있어요. 거란과 고려의 전쟁이 끝난 직후에 1011년 11월이니까 1월달에 전쟁이 끝나고 그해 말이 되는 거죠. 형부시랑 김은부를 거란에 보내 황제의 생신을 축하했다. 해피 버스테이 투 유 하러 거란까지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늘 있는 일인데 김은부에게 독특하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게 1012년 3월인데 내원성에 이르렀을 때 이 내원성이 어디냐면 압록강을 경계로 고려와 거란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국경 바로 위에 있는 거란의 영토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거란이 여진을 시켜서 김은부를 억류하게 합니다. 왜 여진을 시켜서 그랬을까요? 거란이 자기들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모양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려 사신이 와서 황제의 생일을 축하했는데 그 뒤통수를 쳐서 억류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은 일을 누굴 시킨다? 여진을 시킨다. 그래서 여진족이 거란의 사주를 받아서 김은부를 억류하게 됐고 여기에서 거의 한 7, 8달을 억류된 상태로 있다가 그해 윤 10월의 거란으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 알면 참 재밌겠는데 도통 모릅니다.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왕의 장인이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이런 고초를 겪었다고 한 거는 아마 김은부에게 하나의 뭘까요? 날개를 달아주는 이런 게 됐겠죠. 그 뒤로부터는 승승장구합니다. 1015년에 지중추원사에 올라요. 중추원의 종이품관직인데 이 종이품 이상관직은 뭐라고 했죠? 재신, 추밀이라고 불리면서 국가의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16년에 호부상서가 되는데 이거는 지중추원사로서 겸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1016년에는 상호군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받아요. 이거는 무신직인데 이건 아마 명예직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1017년 5월 15일 날 중추원사 호부상서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날개는 달았는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거란에서 돌아온 게 1012년 연말이거든요. 이때부터 1017년 5월까지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는 시간이 5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에 비해서는 더 높이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김은부의 이런 자산이 정치적인 자산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처가로 갑니다. 이 결혼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딸, 원성왕후가 공주에서 결혼해서 왕후가 됐습니다. 이걸로 그치질 않았어요.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개경으로 올라가서 현종의 비가 됩니다. 김은부는 자기의 딸 3명을 왕후로 만드는 기록을 세우게 돼요. 원예왕후는 둘째 딸입니다. 현종의 네 번째 왕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딸이 왕후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번째 왕후가 되었을 겁니다. 이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다섯 번째 왕후가 원용왕후 유씨라는 사람인데 이 다섯 번째 왕후가 결혼한 시기가 나와 있어요. 1013년 5월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가 되겠죠. 1011년 2월부터 1013년 5월 사이에 왕후가 되었을 것이다. 김은부가 거란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 그것이 1012년 윤 12월이거든요. 그 다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은부가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시키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렇지 않았을까. 물론 사신으로 가기 전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딸은 현종의 제7비가 됩니다. 일곱 번째 왕후가 되는데요. 역시 언제인지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 왕후가 결혼한 날짜가 나와요. 1022년 8월입니다. 그리고 셋째 딸 원평왕후 김씨인데 이 김은부의 셋째 딸은 1028년 이전에 사망을 합니다. 따라서 결혼한 시기는 1022년 8월부터 1028년 사이가 되죠.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수수께끼를 풀듯이 조합해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 시기를 좁히기도 하고 요새 추리하는 게 유행이라던데 그 추리하는 퀴즈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요? 훨씬 더 좀 품위 있는 추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말고요. 자 이래서 김은부가 셋 딸을 왕후로 만드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김은부는 확실한 외척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전쟁 중에 국왕을 보호하는 공을 세웠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란에 파견돼서 억류되는 고초를 겪었고 세 딸을 왕후로 만드는 기록을 세웠고 날개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뭐다? 그 날개를 펴고 올라갈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김은부는 고려 거란 전쟁의 최대의 수혜자이기는 하나 그 혜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전생의 세상을 구하긴 했는데 뭔가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셋 딸을 왕후로 만들었다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첫째 딸 그러니까 현종의 세 번째 왕후가 된 원성왕후 김씨가 아들 둘을 다음 왕후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현종 다음이 현덕정문이에요. 이 현종 다음에 덕정문 세 사람이 전부 현종의 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덕정과 정종이 이 원성왕후 김씨 소생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 네 번째 왕후가 되는 원예왕후가 낳은 아들이 그 다음 왕 문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현종 다음에 덕정, 정종, 문종 세 왕을 출생시켜요. 자 이러면서 이 안산김씨의 외척으로서의 위세가 굉장히 막강해졌겠죠. 이 얘기도 하고 넘어갈까요? 원성왕후가 낳은 딸이 있습니다. 공주인데 공주를 인평왕후라고 해요. 공주가 왜 왕후가 되죠? 근친혼을 통해서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인평왕후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문종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지는 자매 사이인. 이 원예왕후의 아들과 원성왕후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이걸로 끝나냐고요? 안 그래요. 원예왕후가 낳은 딸은 효사왕후라고 하는데 이 효사왕후는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하면 덕종과 결혼을 합니다. 언니 원성왕후가 낳은 아들과 둘째 원예왕후가 낳은 딸이 결혼을 하는 거죠. 크로스로 두 번의 연이은 혼인을 이 안에서 한 거예요. 고려 왕실의 근친혼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어떻게 근친혼을 하냐? 야만적인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 원래 옛날에는 그랬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현종한테 여섯 번째 왕후, 일곱 번째 왕후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현종은 모두 13명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13명은 태조의 29명에 이은 고려의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13명의 부인 가운데 근친혼, 그러니까 같은 왕실 안에서의 결혼은 단 3건이고요. 나머지 10건은 전부 족외혼입니다. 10건 가운데 3건이 김은부고요. 나머지도 전부 왕실 바깥사람이에요. 이천사람 선울, 청주사람 왕가도, 양주사람 한인경, 전주사람 박온기의 딸.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밝혀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왕실 근친혼은 3건에 불과했다. 그래서 현종 때부터 왕실 근친혼이 줄어들면서 국왕의 조개혼이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왕실이 다시 번성하게 돼요. 꼭 모래식에 갔습니다. 태조 때 29명과 결혼을 했고 아들이 거의 20명이 넘게 있었거든요. 이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어쩌고 하면서 점점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목종말 현종이 왕이 될 때쯤 되면 후계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천추태후가 김치양과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를 왕으로 올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좁아진 상태가 현종 때예요. 그러다가 다시 현종 이후로 이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종은 고려의 중흥주가 확실해요. 왕건과 비교될 만한 것도 또 있습니다. 아들 셋을 왕으로 올린 사람. 태조의 아들 셋이 왕이 되잖아요. 혜종, 정종, 광종. 현종의 아들 셋도 왕이 됩니다. 덕종, 정종, 문종. 그 다음에 문종도 아들 셋을 왕위에 올립니다. 이래서 태조, 현종, 문종. 이 세 왕이 고려의 여러 왕 가운데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죠. 현종 때 고려가 중흥되었다.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지만 왕실의 번영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도 확실한 중흥주가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흥부를 만난 것은 상당히 현종한테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현종이 김흥부를 만난 것은 당장 피난의 위험한 피난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게 가장 커요. 김흥부가 아니었으면 과연 나주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해요. 또 한 가지. 김흥부 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왕실이 튼튼해지고 현종 왕통이 그 뒤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종으로서는 김흥부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김흥부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김흥부는 강감찬이나 지체문, 양규, 하공진처럼 목숨 걸고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흥부가 한 건 뭐죠? 공주 절도사로 나가서 그 역할에 충실했던 거고 또 잘한 게 뭐 있죠? 밥을 잘 올리고 식사 준비 잘하고 옷 잘 만들어 드리고 성실하게 그냥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다니 전생의 세상을 구한 사람이죠. 자 어떠세요? 김흥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자기 일을 성실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공주 절도사로 자기 혼자 내려가서 그 지방의 호족들을 다독거려서 중앙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국왕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전쟁 중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권세를 부릴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본래 권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내 딸 셋이 왕후가 되었는데 왕이 나를 이렇게 신임하는데 내가 내 자산을 늘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겸손을 꼭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겸손을 받았다.